이거 서운이껀데? 서운이 오기 전에 빨리 먹어야지? 맛있어 엄마가! 아니야 서운안! 아무 잔 먹었어 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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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니까 안 먹어 아니야 엄마가! 아니야 미안해 서운안! 엄마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한 개밖에 안 먹었어 나만 먹자 서운안 한 개 엄마 한 개 그래 엄마 한 개 그래 서운안! 근데 이거 뭐야? 미키와 카이마 콜라? 엄마 준다고? 이거? 이거? 이거 되게 멋있다 면허증이야 이거 레이서 자격증 완전 멋있다 이름? 신서은 이름도 있네 커레이스 챔피언 보고 싶다 서운안! 엄마도 갖고 싶어 서운안! 엄마도 갖고 싶어 어떻게 하면 주는거야? 그럼 미키와 카이마 뮤직비디오 보면돼 어디서 하는거지? 유튜브에 찾아볼까? 내가 보자? 유튜브에 찾아볼까? 유튜브에다가 찾아볼까? 어! 뭐라구? 어! 어디? 어! 미키와 backgrounds 어! 안 나오는데? 어디서 온거야? 혹시 영화로 나오나? 그러면 소원아 우리 극장에 한번 가보자 극장 가보자 이거 꼭 받고싶어 빼가보자 아이스크림 좋아 출발 소원아 운전 잘해 소원아 운전 잘하길래 달려 달려 관장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Smart rápido 궁합이 유연아 우리 극장 잡았니 crew seed rogm 국자리 오면 뭐가 좋지 않나 저렇게 많나? 네! 통콩이지? 통콩을 좀 먹으러 갈까? 짜잔! 짜잔! 떡볶이 왔어! 우리 이제 영어 볼까? 영어 예배하러 갈까? 짜잔! 우선 이거 둘 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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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이거 안 하나봐! 당황해! 미키가 하고서 하면 안하는데? 미키가 하고서 하고서 하면 안하는데? 대단한 사업을 가지고 온거야? 어떻게 해? 사업을 어디서 본거야? TV에서 왔어! TV에서? 왜 이제 얘기해! 괜히 영어로까지 왔는데 한 번이나 먹고 가자고 뭐야 서울나 괜히 헛걸음 했잖아 집 애교 나온 거 진짠 얘기하라 팝콘은 맛있다 그치? 좀 맛있다 조금씩 먹어 천천히 먹어 맛있다 맛있다 서울나 괜히 헛걸음 했네 진짜로 TV에서 한다고 얘기 좀 해 주지 놀랐잖아 가자 나도 몰랐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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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 첫 방송되는 리키와 카레이서 클럽을 보고 한정판 레이서 자격증 받자 리키와 카레이서 클럽 첫 방송 기념 암호코드 이벤트 방송 중 공개되는 화면 하단의 암호코드를 확인 후 디즈니 주니어 홈페이지에 암호코드와 레이서 자격증에 넣을 내 사진과 이름을 입력하면 응모 완료 추첨을 통해 천 명에게 한정판 레이서 자격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즈니 주니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어 중방사수 7월 15일 오전 9시 디즈니어 친환에서 암호코드 이벤트네 고생해봐야겠다 찾아봐야겠다 응 알았어 자 끊어 일단 오늘은 빨리 자자 빨리 자자 알았지? 응 빨리 자고 9시에 봐야돼 이렇게 오자 엄마 뭐해 어? 엄마 면허증 받으려고 미리 광클을 준비하고 있어 으악 엄마 갑자기야 엄마 갑자기야 가자 알았어 엄마 준비해야돼 빨리 들어가서 자 응 짠 오 예희서 자격증 정말 이뻐요 본방사수 하시고 꼭 봐주세요 언젠지 아시죠? 7월 15일 꼭 보시고 자격증 받으세요 아 오전 9시에요 안녕 안녕 멋있어 엄마도 섬몰 요 consultants timely bam 어디 México 왼쪽 감사합니다.